자 어제에 이어서 어제 맞니? 오늘 아침에 이어서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지맘대로 시작해 뭐야 뭐야 나 클릭도 안했는데 뭐야 혼자서 갑자기 접속하네 뭐야 맞히고 그냥 게임해라고 이건가 솔직히 다른 분들에 비하면 체력은 좀 높은 편인데 이 체력이 그거야 이 전지 두 개를 써서 채울 만큼이다 보니까 아니야 이대로 한번 해볼까 어제보다 좀 익숙해졌으니 할만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아이고 젠장 돌아가자 눈 돌아가 아직 빛이 오고 와 체력이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체력을 너무 많이 높여놨더라고 아 근데 이것보다 적고 스테미너를 더 많이 늘려놨더라 스테미너 소모량이 좀 커서 그런가 봐 이게 내가 그래서 실패하는 건가 이제 스테미너를 좀 높일까봐 의외로 다들 스테미너를 많이 높였더라고 넥스트 보스 다음 보스까지 깨는 게 가자 넌 잠을 잘 잤니 다시 결투다 결투다 이노산 cursed amphib mathematics 아우 Zie 주소 아우 아우 어우 너무 빨랬다 아아악 오마이갓 아 좀 잘나가다가 아 시작이니까 천천히 이제 시작이야 아 스테미너가 확실히 모자라 조금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할만할 것 같은데 좀 채워볼까? 파밍을 좀만 하자 안되겠어 아 밑에 있는 녀석들 파밍하기는 좀 빡세고 음 여긴 별로 없어 이 녀석들이 좀 주려나? 그니까 그니까 많이 준다고 그 녀석들을 잡기에는 내가 죽으면 오히려 시간 손해고 적당히 주고 적당히 잡을 수 있는 애들 위조에 하고 뭐 다 다 오 오 오 오 오 우 이런 개가.. 하밍을 좀 하는게 좋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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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얼마 줬더라? 친구야 너 얼마 줬지? 아아 땡큐 땡큐 오 마이 갓 땡큐 오 마이 갓 땡큐 오우 많이 주네 와우 아우 쏘 나이스 땡큐 자 이번엔 꼭 여기 한 바퀴 돌면 848원 850원 정도 모이네 대충 한 840원 아니네 구.. 구.. 900원? 그러면 한 세 번 세 번 돌면 되겠다 한 세 번 정도 아이고 아이 갑자기 뒤로 둬 아이고 뭘 갑자기 뒤로 둬 뭘 갑자기 뒤로 둬 아 그 이참에 별의 조각도 모으면서 아 아 어제 썼던 아이템 복구나 좀 하자 아우 뭐야 눌렀는데 아우 아우 헤링 실력이 많이 줄었네 아 나중에 스포 아이고 이거 계속 나오나보다 아이고 선생님 잠시만요 두 분은 조금 오반데요 아아 아우 두 분은 조금 오밥니다만 아아 아아 죄송합니다 나 소리를 질러 버려 죄송합니다 조용히 게임할게요 아 나 이거 소리 찌르는 버릇 좀 없애야 되는데 아 솔직히 잡몸 잡는데는 아냐 반몸은 개가 더 나은 것 같애 오 개이득이네 음 다시 죽어가면 아이고 9개 올리려면 거의 한삼천원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다른 것도 나오네 페이블 총맥 이런 것도 나오네 타이밍 맞춰서 누른다고 눌렀는데 한바퀴만 더 누르면 되겠네요 은근히 별의 조각 많이 나온다 그렇다는건 조력자를 많이 써봐라 이런 말인데 조력자도 딱히 도움이 안돼 장판질 쓰는 애들한테는 도움이 안돼 애가 너무 맞기를 좋아하는 애다 어 뭐야 저거 왜 안터지지 아구 한바퀴만 더 돌면 아 죽음 못올리려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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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이게 꾹 누르는 버릇을 드려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이런거 맞으면 안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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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원 3,300원 3,300원에 진짜 눈꽃만큼 올라가지고 웬만하면 페미너 두개? 두개 올리는게 좋아보이는데 좀 지켜봅시다 보스 미션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하면 아마 스토리 알 수 있을 건데 역시 하나구나 3,900원인가? 3 모른다 3 여러분 얼마나 오르지 오른거니? 아니 누나 기억해두세요 요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3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봅시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3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데요? 게이지가 생각보다 큰데? 기다려 봐 700원? 아 한 번만 더 돌고 오면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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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돌고 오자 그러면은 하나 더 올릴 수 있다 음 한 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 이 게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어때요? 내가 하는 걸 보니까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잘못된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런 이건 핫동안 너무하지 않니? 이 놈들아 아 아 압추네 오, 잠시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 죽는 건 아닌가 보다 좋아, 가자 한번만 더 강화하고 하면 싸울만 할 거야 제일 귀한 건가봐요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제가 원래 이런 게임 되게 무지성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데 무지성이 안 되는 게임이야 나 원래 무지성 게임 좋아하는데 오케이 약간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면 늘어난 거지? 그러겠지? 배니니씨 도대체 어떻게 로봇을 개발했길래 저런 괴물이 탄생한 겁니까? 저런 로봇은 왜 만든 거예요?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될 일 없었잖아 어떻게 만든 거야, 심지어 저런 건담 크기의 로봇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오케이 스테미너 조금 올렸으니까 갑니다 10분 안에 깨봅시다 10분 안에 깨봅시다 10분 안에 깨봅시다 11분 안에 깨봅시다 9분 안에 깨봅하 þess하시네요 총관이 너무 많이 맞았나 아 이게 지금 나오면 아하 아하 아 아 눌렀잖아 망했는데요 아 아 안보이 와 비 진짜 많이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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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아 저 가랭이 가랭이 붓고 너무 싫어 여기까지 오나? 아 와 쉽지 않네 뭔가 공략 영상이라도 보고 싶다 깬 사람들 영상 어떻게 싸운거야 방법을 알면 싸울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싸운거지 아 그거 사볼까? 근데 잠깐만 1200원이지 그 잠깐만 그 초반에 전기 찌릿찌릿하는거 팔던데 어 전기코일 그거 써볼까? 얘는 로봇이니까 좀 통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무기가 있다는걸 이제 떠올렸네 1,200원이였지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파밍했잖아요 좀 더 파밍을 해보자 1,200원인가 했었어 내 기억에 1,200원이니까 2,200원이야 1,400원 1,200원 2,400원 2,400원 1,300원 공격 쎄게 쎄거든 엄청 쎄 방어하는 보람은 있어 1,200원 두바퀴 돌아야겠다 한 바퀴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이게 확실히 이거 터지는 게요 막타만 좀 맞추면 전부 다 안 맞추고 막타만 맞춰도 되겠다 이게 맞는 것 같네 그래야 좀 1,200원 어 살 수 있겠다 바로 가자 딱 1,200원 되네요 게이득이네 앰플 사실 싸우면서 아이템 먹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있으면 좋은데 먹고 들어가서 불을 잘 안쓰니까 2페이즈 때 살짝 먹고 싸우면 좀 더 나으려나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최대한 낮은 수단을 다 쓰더라도 이 게임을 깨야지 근데 모든 수단을 쓴다는 건 컨텐츠를 나름 잘 즐긴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건 다 써보는 것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54 둔기 머리만 써도 칼로 근데 이 둔기 같은 경우가요 여편은 여기 탁 … 온도기 보자 고맙습니다 이것도 백이 찌르기가 좀 떨어지니까 이거 하면은 적을 연속으로 아니 점프하이어 강하게 내리친다 이거 하면은 적을 연속으로 점프하이어 강하게 내리친다 근데 공속이 엄청 느릴 것 같은데 오 엄청 무겁지도 않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요 근데 이게 전기가 들어가려면 머리가 이거여야 되는데 오 나름 배는 거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근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짜는데 아 그냥 그냥 이대로 써볼까 중기로 싸워본 적은 없는데 고압을 다시 해야 되는군요 공속은 좀 느리지만 한번 해보자 쓸만할지도 몰라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니가 니가 부리면 난 전기야 파이리드 피카츄 아깝다 포션만 하나 더 있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좋네 고일러 친구는 얼마 주려나 궁금하네 아직 죽여본 적이 없는 저 친구 빈대떡 붙이는 걸 좋아하는 저 친구 얼마나 주려나 아직 못 잡아봐서 모르겠다만 이거 전기무기 전기무기 그게 너무 좋아 강타가 너무 좋아 진짜 이거 강타가 너무 좋다 다른 애 두세 개 때려야 되는 거 얘는 한 방만 때리면 돼가지고 그건 진짜 좋다 추가 데미지 넣기가 쉬워 ces рез이 히트 vos 놈 노 outdated 2페이즈 2페이즈 이게 근데 다음 보스에서 써봐야되는게 아니야 로봇은.. 나 자꾸 헷갈려 보통 보통 보스들이 다양한 종류로 나오는 경우가 집중좀 하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이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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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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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딨어.. 팔.. 팔.. 그거 하는데 어딨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팔 붙이는 데가 어디더라? 어 이게 뭐야? 아 여깄다.. 개 좋아한다? 아 이건 이동식 충전이 되는거구나.. 추적 아 이건 내가 끌려가는거 오.. 개작 잠깐만요 불 불 불 내가 이거 만들고 싶었는데 아 이게 그 바닥에 폭탄 심는거 핸데무늄 이게 액체발사 방패 아 막으면서 터진다 어 이거 괜찮다 나는 원거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나중에 만들어야겠다 있으면 이건 지금 리전 플러그인가 나오면 이거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거 하나 만들어볼까요? 일렉 이건 내가 아직 못 구해서 못 끼는거죠? 여태에도 없는데? 보니까 여기엔 떠있는데 이곳까지 레벨을 올려야 되는건가? 아닌데 없어도 되는데 여기는 뜨는데 왜 없지? 교체한다가 왜 안뜨지? 제니는 팔 아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팔은 내가 교체하지 않았던가요? 얜 무기일텐데? 얜 무기일텐데요? 그치? 얜 아니에요 뭐지? 왜 없지? 변경이 어디있어요? 교체한다 아니 변경 아 아 떠있는게 아니라 설명이 아 이거 어려워죽겠네 아씨 어려워죽겠네 아 근데 이거 중요한거는 이 게이지를 따로 채우는건 아이템밖에 없는건가? 리저남 게이지 채우는게 방식이요 그것밖에 안되나? 그라인더의 연마석을 교체한다 그라인더의 연마석을 교체한다 그라인더의 연마석을 교체한다 내구성이 약해 자주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때나 쓰는게 맞는거 같아 필요할때나 쓰는게 맞는거 같아 자 드디어 앞을 향해 나아갔다 아 드디어 드디어 나아갑니다 바울 이게 지금 어쩐지 안켜져 있는 것 같더라니 일로 내려가는 거 맞나? 알겠네 폭탄이다 아니네 하염 캐니스터 하염 폭탄 완전히 다른 곳이네 아파라 좋아요 또 다른 별바라기를 찾으러 뭐야 안 보고 있는데 앉아있어 몬스터랑 싸우다가 몬스터랑 싸우다가 몬스터랑 싸우다가 몬스터랑 싸우고 몬스터랑 싸우고 몬스터랑 싸우고 몬스터랑 싸우고 와우 잠깐만 어디서부터 가야할까 넘겨져 몬스터랑 싸우고 몬스터랑 싸우고 몬스터랑 싸우고 그렇지 오케이 월썩 공속이 좀 느리긴 해도 좋은 것 같아 아하 뒤에 뭐..뭔 너 이 자식 또 있지 아 아 아 오C 뒤지는 줄 알았다 아 아 tierra 내려와 내려와 너 내려와 빨리 일단 무기가 긴 애들이 다 저래가지고 때리지만 않으면 안터지겠지? 흑수 정화 앰플 흑수 정화 앰플 이런거를 얻어야 돼 이런거를 이런거를 얻어야 돼 어? 여기 혹시 무기인가? 무기상자다 오오오오 아니다 파츠상자다 이거 맞지? 아니네? 오! 파이프렌치다 그 영상에서 봤던 파이프 개무거워 23이야 156이야 약간 대검처럼 쓰는거라 힘을 모아 강하게 내려친다 전방을 강하게 밴다 가드한 직후 사용하면 위력이 더 강해진다 이런 기능도 있네 아니 보니까요 이 친구 손잡이가 길어도 짧게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파이프렌치 같은 경우는 양속 무기라서 아이고 아 아 뭐하는 짓이니 양속 무기라서 양속 무기라서 큰 차이 없을 듯 대검 쓰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것 같은데 오 오 아 대박 이거 무기 업그레이드하는거다 금음달 원서 무기 업그레이드하는거 아 아 아 보일러 병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쳐야돼 잘 못 눌렀어 아 아 아 아 아 저 친구가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일어나기도 전에 두들겨 패니까 맞기 진짜 힘들어 맞기 진짜 힘들어 맞기 진짜 힘들어 아 내꺼 1400원 죽어야 된다고 아 내꺼 1400원 죽어야 된다고 아 아 제발 뭐야 여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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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열어놨으니까 됐어 열어놨지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열바라기 열려있으니까 그냥 바로 타고 가면 됩니다 어? 여기서 열리네? 어 뭐야 어 오케이 이러면 됐지 뭐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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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은 내가 도저히 못 잡힐어 이 의윽 사람들 다 죽었나봐 아이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이런 경우는 어디로 들어가니 얘가 안 나오니 쟤부터 잡을까 아 진짜 위에도 있네 와 몇 마리냐 이거 그냥 먼저 먹고 와 씨 어 이건 좀 오바인데 잠깐만 잠깐만요 선생님들 잠시만요 야 이거 데미지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 이거 뭐 얘네들 저런 것도 쓸 줄 알아 일단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나서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거 싹 먹고 나서 맞아 홈날 꼼꼼하게 꼼꼼하게 아이템을 꼼꼼하게 봅시다 아이씨 아이씨 아 일론 못 올라갔네 어 이게 찾은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렵네요 아이씨 깨져있는거지 밝은 데 있어서 잘 모르겠네 어서와 부서졌지? 어? 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예상된 통로인건가? 오 뭐야 빨간색 뭔데 여기가니까 빨개져 나비 나비 나비? 나비가 어딨어? 나비 어딨어? 이거 나비 불빛인데? 아 여깄다 오 나이스 됐어 됐어 뭔가 했네 이쪽으로 가야되나? 여긴 어디지? 월하천 안내서 월하천은 가장 낮은 곳 순례자의 여정을 준비하는 마을 어 아 그냥 지나가는 작은 마을? 뭐 그런 데인가 보네 무려 두 마리야 에이드 여긴 어디지? 어 아 와 와요 2300원이니까 잘 아껴서 맞아구 아 건너편이구나 어 저쪽에 있는 걸 못 먹었네 우산한 게 분위기가 영 뭔가 셀 것 같은 녀석이다 어 아니네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 위에가 손땅인가봐 우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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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 나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클릭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빨간 무기가 뜨거든. 빨간 이렇게 테두리가 뜨거든. 빨간색으로 바뀌거든. 내가 그냥 선택 누르기 했는데 지문이 하나밖에 없지 않았어요? 다시 선택 못하나 그러면? 다시 선택해야 되나? 아까 이쪽에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모르죠? 여기 지금 솔직히 이거 지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어어어어 여긴 어떻게 가나? 아 씨 그냥 떨어지자. 뭐야 떨어진 녀석도 있네? 베로 뭐 놀라오지? 다시 이야기 해볼까? 아 씨 아 씨 호션 아까워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다시 이야기 안 될 것 같기도 해. 가면 또 싸움이 시작할 것 같아. 맞네. 일단 저 사람 이거 저 사람 무기 얻을 수 있는 그거 거든요? 아 씨 이거 다 besch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진짜 미치겠네 근데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봤는데 무기를 그냥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싸우는 거 맞나 봐요 속죄하는 자 뜨는 거 보면 당나귀랑 똑같은 거잖아 당나귀도 속죄하는 자라고 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야 그거 너무 느려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른 공격하는 친구한테 잘 쓸 수 있을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아까 부식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못 봤는데 아 좀 읽어봤어야 했는데 잘못 눌러서 넘어갔어 포션을 먹어야 되는데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 이 친구는 중간 버스 이 친구는 찐버스는 아니고 무기 주는 버스 같은데 다시 보기 보면 됩니다 다시 보기를 보면 내가 넘어간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 나쁜인가 지금 실시간으로 안 보이나 내가 아 스트리밍 방송이 여기 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다시 보고 올게요 무식 관련된 거 볼게요 무식 관련된 거 볼게요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여기 아닌가 완전 초반에 한 분 만났을 때 인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볼게요 잠깐 설명 좀 볼게요 잠깐 설명 좀 볼게요 죽고 나서 설명 또 썼죠 정화 앰플로 상태 이상 해제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풀 수 없네 그냥 똑같네요 다른 상태 이상이랑 똑같네 큰 차이 없는 것 같네 물약 써야 돼요 물약 아 이거 떨어지는데 데미지 줄어드는 건 똑같아서 떨어지는 거 개손해야 진짜 가면서 벌써 피 조금 깎아가지고 가는 거 너무하지 않아 솔직히 좀 너무해 뭐 나왔어 오자야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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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나서 아웃 휙쓸 땐 도망을 가야되나 아야 아 아야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부식 빠질때까지 싸우면 안되겠다. 잠깐만 연속기 봐봐. 이거 봐봐. 저걸 어떻게 막니? 저걸 어떻게 막니? 아 저 무기 포기할까? 아 솔직히 나 저거 저기 구슬만 좀 챙긴 다음에 도망갈까 그냥. 아 이참에 테스트나 한번 해보자. 아 이참에 이거 무기 한번 테스트나 해보자.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짧게 해서 가볍게 할까? 원래대로라면 16 13 이것도 16이네. 21 23 이걸로 해볼까? 때리는 느낌은 비슷한데 데미지가 좀 늘어났거든요? 아이고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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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오 조금 많이 쎄졌는데? 오 역시 피 한번 채우고 여긴 풀피로 가야돼.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풀피로 가야하는 구간이라 피 한번 채우고 다시 잡아보자. 잡아보자. 아 말이 안나오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약간 한방씩 때린다는 느낌으로 때려야 할 듯. 세방 넘어가면은 바로 쳐맞을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너무해. 이거 떨어질 때 피 줄어드는거 깨끗하게 깨끗하게 풀피로 가고싶은데 깨끗하게 풀피로 가고싶은데 공보다 살짝 짧은 것 같다. 그 느낌 살짝 짧아. 아 내가 지금 그 코일걸이 익숙해져가지고 이것만 얼른 죽고 도망간다 너 녀석 내가 강해져서 다시 온다 내가 강해져서 다시 온다 잘 있어라 어디까지 쫓아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난 간다 어디까지 쫓아오는거니 어디까지 쫓아오는거야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쟈 honour iosa b b 아 됐다 저기는 다음에 가자 좀 더 내가 강해져서 가도록 하겠어 저 녀석 무기 조금 탐나지만 저 녀석 무기가 길어서 좀 탐나는데 쉽지 않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한 세 마리 되는 것 같은데 뭐지? 아 아 위에 있는지 몰랐어 여기 말고 넘어가는 데 없나? 꼭 저렇게 다리 밑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거야? 그런가 본데? 아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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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했다 망했다 아 아 2400원 내 2400원 내 2400원 잃어버렸어 다시 뭐 다시 마이 머니 오마이 오마이갓 마이 머니 내 돈이 어 뭔가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못 모으는구 아닌가? 저 다리로만 가야되는 거니까 아닌가 보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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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과 싸울 생각 없어 돌아가 미련이 남나보네 미련이 남나보네 미련이 남나보네 뒤돌면서 걸어가는 뒤돌면서 걸어가는 아 뭐야 문 잠겼어 아 문이 잠긴 거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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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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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좋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아이템을 주워도 저 안에 있는 애들 다 못 잡으면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여긴 가벼운 거 들고 가자 평범한 게 최고지 저거 세서 좋긴 한데 저거 세서 좋긴 한데 저거 세서 좋긴 한데 보단 데미지가 세긴 해요 저게 더 센 건 맞아요 확실히 무게에 따라서 깎이는 것도 다르네요 떨어졌을 때 이게 훨씬 조금 깎이네 이게 훨씬 조금 깎이네 아까 그 렌치는 무거워가지고 낙하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오네 쟤 나 근데 길이 저기밖에 없네 쟤 싸워야 되긴 하네 싸워야 되는 거 많네 이걸로 싸워볼까 그냥 기본 칼로 싸워보지 뭐 들어와 니 무기를 내놓아라 이걸로 싸워볼까 와아 난 진짜 이거 와아 진짜 잠깐만 이걸로 싸워볼까 얜 전기보다 이게 더 칼이라서 넉백이 좀 더 되네 에미지는 좀 떨어질 줄 몰라도 올라가는 여기 파악 이걸로 더욱너지 이걸방에 추워하지 안 하니 더 나이코 생일을 잃어버리세요 죽을때만 더 죽을때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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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이 좀 걱정되네 제 생 Zeiten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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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됐다 역시 역시 어 무기 주는 거 아니었나 보네 역시 이 무기가 로보트가 전기 무기가 좋은 거고 그냥 인간이나 짐승 뭐 그런 사람들은 칼이 확실히 좋은가 보네 둔기나 칼 굴둔기 칼 뭐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좋은 건가 보네 아 근데 아니야 저 저 아이템 좀 아까운데 나중에 와서 가져와서 저 하얀색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가 포션이 없어서 갔다가 뒤질 거 같으니까 없다 아 아하하하하하하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the Pilgrim's Cable Railway Now those of you who joined us in Moonlight Town We hope your preparations for the Pilgrim's Journey Are well underway Fascinating town Moonlight Just fascinating Back in the day the only way to reach the cathedral Was using a rope and pulley So thanks for building it on a cliff Thank you Gemini? Well Not bad, huh? Oh, I'm really not good at this When in doubt, let Gemini be your guide You, uh You look annoyed What I do Ah, I'm sure it's fine Let's go move on, pal Ah, Gemini's Cable Ah, something's off Do you see that over there? I recognize dead puppets that's to be expected But what is that? Ah, Gemini's Cable Ah, 좀비인가? Ah, now Ah, now Ah, now Ah, now Ah, now This is a good one Ah, well Ah, now Ah, now Ah, now The left is a good one Ah, now Ah, now 아까 그 밑에 가서 거기 무기 거기 아이템 좀 궁금해 주겠어 하얀색 아이템 있거든 뭔가 그 안에 하얀색으로 뭐가 있어 죽어도 어차피 돈도 별로 없고 2200 돈이 없진 않은데 다시 2000원 모았는데 아니 거기가 거기는 전기가 죽으니까 잠깐만 아까 그 로봇들은 전기를 전기의 맛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의 맛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의 맛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의 맛을 하얀색 연기가 막 피어올랐단 말이야 이거는 어쨌든 필이 좋은 아이템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지금 싸울 때 그라인더는 필요 없으니까 저 녀석들을 끌어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무조건 문이 닫히니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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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잠깐만 저 녀석들 먼저 보내고 저 녀석들 먼저 보내고 사인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오 좋아 나왔어 암 안 놓고? 최대한 최대한 최소한의 인원과 싸울 수 있도록 하얀 척성 구현 안될거 같은데요 왠지 어서와 여기 지금 두 녀석 뿐이지? 두 녀석이면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부품인가? 공방연합표준 내시커버터 어 이거 그거네 저기 내 심장에 쓸 수 있는 거 그거 중 하나인거 같은데? 라고 하기에는..잠깐만 좋아요 첫날 오케이 아이템 되도록 가져갔는데 여기 어떻게 나가니? 레버가 어디? 아 여깄다 이렇게 됐다 엘리베이터를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가 볼까요? 와 근데 내려오는데 꽤 걸리겠다 오 그냥 내려오네? 이건 아닌가? 오고 있는거야? 오고 있는거지? 온다 온다 엄청 느리네 엄청 느려 아니 이거 외국에 그 스위스? 뭐 스웨덴 뭐 이런 곳에 이런 기차 있지 않아요? 산 등성으로 완전히 올라가는 기차?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스위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진짜 자영경관은 진짜 예쁜데 스위스 가려면 너무 많이 들어 유럽은 일단 어딜 가든 돈이 너무 비싸 거의 가는게 돈이 아니 원래 유럽같은 데 가는 사람들은 부자라 그러잖아 진짜 큰 맘 먹고 가야되잖아 유럽은 갑시다 호수팀 좀 바꿀까? 슬슬슬 좀 왜 다 에이 이건 또 뭐야 아니 왜 이런 괴상한 가면들만 이번엔 위상을 좀 귀엽게 바꿔볼까? 좋았어 반지 아뮬렛 아 아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구나 와 나 지금 좋은 아이템을 얻어놓고 기본 아이템으로만 게임하고 있었네 기본 아이템으로만 게임하고 있었네 방대로 갑니다 이제는 방대로 바꿔서 싸우도록 하겠어 여기 친구는 어 여기 친구는 일단 잡몹은 이걸로 싸워도 될 것 같아요 애와봤을 때 안몹은 이걸로 싸우고 보스에서 좀 바꾸는게 낫지 중간 보스나 이런 애들 한테는 그런게 좋은거 같고 그런게 좋은거 같고 바로 부여가 안되네 그냥 싸워야되나 그냥 싸워야되나 애초에 칼도 쎄가지고 내가 지금 강화해놓은거라 오라디mans 했는데 캐이 월드оп 타격감을 보니까 존비 맞아 으으음 저 움직이면 뭐야 왜저래 씻겨주세요 얘들 비상해요 비상하게 생겼어 여기 일단 기본이 부식이네 소리 너무 징그러워 막 이상한거 뒤졌었는데 야 뭐 이거 수리도구는 보스랑 싸울때 급하게 그라인더 갈아야될때 쓰는거 같네 한마리냐 두마리 그래도 이 게임 좋은게 뭐냐면 다른 소울게임에 비해서 잡무비 엄청 세진 않아요 뭐와 있을거같은 한바퀴 돌아왔네 쟤네들이 때려야 부식이 되는거 같거든요 쟤네들이 때려야 부식이 되는거 같거든요 성 프란젤리코가 쓰러져 마지막 숨 내쉴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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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어 신의 천사가 그를 돌보시도다 그렇다면 내가 싸워야 할거지 내가 싸워야 할거지 내가 싸워야 할거지 프란젤리코가 아이고 없이 시끄러워 운이 너무 많은데 항상 4주경기 뭐지 여인의 기도문 신이시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크라티스 당신의 분노를 거둬주셔서 성프란젤리코를 천사의 날개로 감싸신 것처럼 저희 역시 구원하소서 죽기 전에 써놓은 기도인가 보다 하얀 연마지 여기 하나 더 했네 부식의 도시라면 싸워야 할 친구가 부식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여긴 어디지? 여긴 뭐야? 누구세요? 어? 당신 코스튬 판난다 어? 연금술사한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연금술사한테도 거짓말을 안했어 위험하다 어? 이게 뭐야? 기옴의 발라드 왕의 기사 기옴이 바위산에서 빛나는 나무를 찾도다 나무의 열매는 금화와 닮았고 그 열매는 기적의 은총이라 많은 이들이 만병을 치유하고 역병에서 벗어나니 기뻐한 기사는 구성을 세우고 스스로 성스러운 기사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기억하라 여행자들이여 기적엔 항상 대가가 따른 나니 그것이 아무리 매혹적일지라도 그때는 일어나신 신의 땅을 돌보라 천사가 날개를 떼어 오! 다 읽기도 전에 자꾸 없어져 카트리지 발견 파밍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밍이 중요하다고 모르는 길은 한 번씩 가보는 게 좋아 메인만 밀려고 다녔다간 이 게임은 보스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느낌이 잠시만요 저 이거 쓰고 옵시다 돈이 아까 돈 돈 4,100원 이거 쓰고 한 번 싸우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스방 같아 보스들이 다 저렇게 저렇게 말하거든요 언어가 없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인형이어가지고 아 아따 멀다 멀다 멀어 거리상으로 보면 보스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보스방 앞에 별바라기가 가까운 편인데 이건 좀 머니까 보스방이 아닐 확률이 있어 아 이걸 찍고 다시 가야 되겠네 4,000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호텔에서 나를 찾는 이가 또 있어? 날 왜 찾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누나 하나밖에 못 올리네 이래도 2,000원 남을 텐데 동력이나 좀 올려볼까? 얘네들은 충분할 것 같은데 1으로 오른다 1 물리공격력 살짝 오르네 1,700원 진짜 애매하다 날 또 왜 찾는 거요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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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듈식은 뭐야? 아 이 팔도 저 사람이 개발한 거야? 아? 와 미뉴얼을 잘 만들었다 자기가 강한 사람 아? 저 사람이 여기를 망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여기를 망친 사람이네 아? 아? 저 사람이 여기를 망친 사람이네 오는 에라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 됐나? 아? 어 뭐야 이 친구가 날 또 기다리고 있네? 왜 기다리고 있지 날 기다리는 이유가 뭐야 아까 이야기 한 번 더 할 걸 그랬나? 울어 쓰는 나라에서 쓰는 건 맞는 것 같죠? 울어 쓰는 나라에서 쓰는 건 맞는 것 같죠? 아 아 아 풀피로 가고 싶었는데 에이 하샤 오 85원 생각보다 돈을 좀 준단 말이지 85원이면 이 자식들 꼭 한 대씩 때리네 먹을 수 밖에 없네 일단 그냥 간다 연금술사가 날 다시 찾는 거 보니까 질문을 하려는 거 같은데 연금술사 맞으니까 거짓말하면 되겠지 날 왜 다시 찾는 거야 무섭게 생겼어 약간 소원석은 여러 종류가 있으면 큐브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큐브를 사용하려면 소원석이 소모되어 지한주와 별바라기를 통해 소원석을 큐브에 장착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음 약간 새로운 강화 느낌이구나 예 예 예 오케이 잠깐만 다시 한번 뭐 확인해볼게요 약간 강화용인 거 같아 다른 거 약간 속성 부여? 구하라거나 별바라기를 통하면 보관하면서 충돌 묵술만을 더 채워주는 건가? 그런가봐 이걸 쓰고 들어가면 죽어도 한번 소량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체력을 회복한 후에 구하라 꿀피는 아니더라도 꿀피는 아니더라도 불안한데? 하아 어우 깜짝 놀라 이게 뭐야? 뭐야?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아 인형이랑 싸운다 얘네들 인형이랑 싸우는데? 얘네는 인형이랑 적대관계인가 봐 어 근데 저 징그러운 녀석은 뭐야 머리가 이상한데? 중보냐 너? iyiizado 와 뭐야 뭐야 이 자식 너무 너무 막 때리는데? 아 여기서 다시 가야돼 벌바라기만 찾으면 좋을텐데 얘들 달리기도 빨라? 아 뭐야 왜이렇게 어두워? 아까보다 더 어두운거 같지 않아? 해가 진건가? 해가 져서 그런가? 와 진짜 미치겠네 저 녀석 어떻게 잡지? 엄마석이 아 어떻게 써야되지? 같이 쓰라고 되어있는데도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좀 닳고 나서 때려야되나?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아 와 이거 잘 써야 되겠다 얘는 여기서부터는 좀 저거를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 이거 어 아닌데 부여가 안되는데 같이 쓰라고 했는데도 부여가 안되는데 더 많이 낮아졌을 때 써야 되나 아 이 앞에는 보스군요 아닌가 보스일 것 같은데 아 아니네 아니네 보스 아니네 우와 뭔가 예쁘다 아 아니다 여기 계셨군요 여기 찾아오라더니 여기 어디서 왔어 궁금하니까 보자 지속시간동안 hp 회복 여기 집어넣는 거잖아 잠깐만 큐브가요 이게 쓰는건가 일단 써볼까 교체한단데 일단 넣어보고 이거에다 이거를 넣어가지고 갖고 가면서 쓰는거지 약간 약간 뭐지 이거 전지 없을 때 쓸 수 있는건가봐요 아 근데 저 뒤에 왜 이렇게 시끄럽니 아 아 아 아 아 저게 뭐야 중간버스인데 잠깐 이렇게 뜨는거면 중간버스인데 뭐야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아 뭐 없어졌어 천사님 우릴 왜 버리셨나요 성당히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 뭐지 저 괴물은 약간 가시고기가 길게 생기면 저런 느낌일거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밝아 무섭게 여기 왜 이렇게 밝아요 무섭게 여기 왜 이렇게 밝아요 무섭게 아이템은 없네 뭘 먹고 있었던거야 사람을 먹고 있었던거야 어쨌든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가야된다는거지 모서리 조심 뭔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모서리 조심 조심 내려갈때도 조심 약간 노움같지않아 나 이거 코스튬 삐에로보단 노움에 가까운데 안녕하세요 노움같지않아 수염만 없다뿐이지 노움같은데 뭔소리야 뭔소리야 뭔소리지 뭔소리지 여기있구나 근데 이거 내려가는건데 올라가는데가 따로있나본데 올라가는데가 따로있나본데 아 날 봤구나 어디서 어서와 싸우고싶어서 왔니 싸우고싶어서 왔니 으그럴줄알았어 그럴줄알았어 여기 들어가면 부식들 줄 알았다 아 고양이 가루가 뭐지 으아 부식 사라지고나 싸워 부식 사라지고 싸워 아 절로 올라가는거다 난 저쪽으로 가는건 맞나보다 안녕 안녕 아 저건 뭐야 얘는 왜 여기 얻어걸려있냐 여기서 올라가는건가봐 어 너도 있었니 쳐다보고있네 하하 어 치 밑에서 올라오려고 저 매달려있는것들 봐봐 이리와 이리와 야 쟤노어떡하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와우씨 뭐야 별로 안쎄네 셀줄 알았는데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저기있는거야 오우 오우 부식 걸리지마 오우 부식 걸리지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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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먹는거지 뭘 타야되나 뭘 타야되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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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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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얘가 점프가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길이 없는데 저희가 열리나 아닌데 열리는 철창 같지는 안보이는데 아니면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놓은건가 위에서 내려오게 아 위에서 내려오게 만들어놨구나 밑에 구멍이 있는거 보니까 이것도 먹고 아 아 너 때문이야 괜히 피만 깎였잖아 어 저위에도 있다 뒤통수는 귀엽네 이거 고깔모자 가보 아니야 실수한거야 실수 아 근데 이러면 떨어지는건 어쩔수 없네 또 떨어져야되네 아 어쩔수 없지 나도 구르기 될줄 알고 해봤는데 안되네 점프가 없는 게임이라 노점프 게임 다행일지도 몰라 점프가 있었다면 난 수많은 낙살을 했을수도 있어 어 여기 뛰어지나 이러면서 뛰었다가 아 아 아 아 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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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지 아 아 여긴 어디지 다시 돌아왔네 다시 돌아왔네 오션만 계속 쓰고 같은 짓을 몇번하는거야 지금 도르마무네 도르마무 나 여기 이런 일장길 진짜 너무 어려워 떨어지기 쉬워가지고 패드의 장점은 움직이기 쉽다는건데 이게 단점도 될 수가 있어 이런 길에서 살짝 옆으로 가버리면 떨어져 근데 저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 사이가 살짝 떠 뛰어져있는데 설마 옆길로 까지 가야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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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다.. 아.. 됐다.. 쓸데없이 써가지고 됐어 됐어 어차피 잡았으니까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면 돼 잘못 눌렀어 그니까 이제 물력 없어 살짝 해서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서 찔끔찔끔 천천히 천천히 오 긴장돼 오스 싸울때보다 긴장돼 고작 별의 조각을 먹으려고 오작 별의 조각을 먹으려고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어? 아 맞구나 아 이쪽 맞구나 아 깜짝이야 올라오는 길이 다른 쪽에도 있는 아 전기공이구나 아 난 또 무슨 몬스터인줄 알고 어 이건 어떻게 가야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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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하면서 가야돼요 지금 내가 포션이 하나도 없어서 안에서 튀어나올거고 아 아 아 아 아 뭐야 쟤 어디서 나온거야 아니 쟤 어디서 나왔어 두 마리 여기서 또 언제가 여기서 또 언제가 가는길 개 복잡하네 아까 죽은 척 했던 애야 진짜 내 5천원 내 5천원 이거 달려서 갈 수 있으려나 아까 고기는 무조건 친구들 죽이고 가는게 맞는데 잠옷 아닌데요 이거 잠옷 아닌데요 이제 다시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 잠옷아니라 셔츠인데 왜 머리가 안 닿았네 앗 잠옷 느낄깐 야 협 stacks 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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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다행이다 됐어 됐어 다른 애들은 안 잡아도 돼 아 여기가 진짜 극혐인데 아 맞아도 돼 다시 내려가서 해야 되잖아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 다시 가야 돼 아니 사다리에 닿는 줄 알았더니 이걸 또 한바퀴 돌아버렸네 망했네 망해버렸어 망해버렸어 천천히 천천히 미세한 움직임에도 오천원 내가 오천원 내 5,000원 내 5,000원 2,900원으로 줄었네 그래도 가는 길에 죽여서 2,900원 됐네 방금 내가 잡은 게 2,900원이었어요? 그걸 못 봐가지고 그러면은 0원 되고 2,900원 된 거예요 내가 5,000원 날라가고 죽인 걸로만 남은 거예요 5,000원 그냥 날라간 거지 한 대 맞더라도 그냥 저 친구는 아니 이런 거지 같은 녀석 개 짜증나네 약간 배에 있는 뱀을 던지는 거 같아요 자기 몸속은 무슨 시체가 저기 뭐야 저기 기생충 같은 걸 집어던지네 아 연속으로 던진 아니 이런 거지 같은 연속으로 집어던지는 거 여태까지 없었잖아 아니 이걸 왜 연속으로 집어던져 아 진짜 내장 장기 자랑하고 싶나 아씨 화면을 아 이게 패드의 문제점이야 화면이 화면 조정을 잘해야 돼 카메라 조정이 어려워 카메라 조정이 어려워 헤드가 그러니까 자꾸 뒤에 있는 애들한테도 맞아가지고 여기서 몇 번 죽는 거야 우스보다 더 어려운 외나무 다리 걷기 여기서 몇 번 죽는 거야 아니 잡으려고 가던 거였어요 저거 그냥 지나가려던 게 아니라 잡으려고 저 다리를 건너는 거였는데 그럴까요 가는 길은 잠시 아 잠깐만요 이게 강공격인데 막는 게 뭐지 막는 길을 몰라 아 이거야? 이게 이거 쓰는 거고 R키 달리기가 뭐지? 달리기는 모르니까 걸어가도록 하죠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몰라 달리기가 뭐지? 아니 일단 이렇게 가다가 아니 일단 이렇게 가다가 이 녀석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이리와 아아 막을라고 했는데 이걸 한 대 맞아 버리네 이걸 한 대 맞아 버리네 여기서부터는 키마로 가자 여기서부터는 키마로 가자 여기서부터는 키마로 가자 그리고 손에 도착해 또 하나 어떻게 됐어? 막는 키 키마가 더 편할지도 아 아 아 이게 살짝 밀리네 좀 천천히 갈걸 욕심 욕심 욕심이 문제야 욕심 아 스페이스구나 확실히 부드러워요 키마가 안오지럽고 화면 전환은 훨씬 좋아가지고 욕심이야 욕심 욕심이 과해 우연히 왜 그걸 봐 진짜 너무 싫다 장기자랑 제발 멈춰 장기자랑 멈춰 궁금하지도 않아 니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아니 미친놈인가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때려 아까는 안그랬잖아 아니 가까이 가서 그랬다 원래 있는 패턴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패턴 순서를 바꿔버리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최단거리 누가 여기 밑에 매트리스 안 깔아놓냐 추락사고나면 어쩌려고 추락사고나면 어쩌려고 아 딴 데 맞아버렸네 compose 추락사고나면 어휴 진짜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아 우리 깨진 부분이 있구나 중간중간에 어! 아 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보스보다 더 괴로운 보스가 여기 있었네 제.. 저는 역량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신개념 파밍법이네 좋아 파밍한다는 생각 가지고 하는거지 원래 파밍하려면 도르마무 해야지 원래 파밍하려면 도르마무 해야지 하지만 왜 돈이 모이질 않지? 돈을 모으려고 도르마무 하는건데 왜 돈이 안 모을까? 이상하다 난 분명히 저금을 하는데 빵꾸가 났나 어디서 돈이 줄줄 세네 .. 오! 떨어뜨리지 말아줘 제발 니가 원한대로 막 해도 되니까 제발 떨어트려줘 터뜨리지만 말아줄래? 이게 그건가? 돈 벌어다가 병원비에 쓴다는 느낌? 이런 느낌인가? 아 나 진짜 저걸 그냥 왜 눈앞에 있을 때 자꾸 저걸 쓰는거야 왜? 어째서? 깎이는 건 똑같네 열심히 몸을 흡사시켜서 돈을 벌면 뭐해 다 병원비로 들어가는데 돈을 벌면 뭐해 다 병원비로 들어가는데 인생에 나이기 없네 아니 보스 어딨는거야? 저기 아까 거기 지나가서 별바라기 하나 뜨면 보스방일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휴 쉽지 않아 아 이렇게 개자식아 이 새끼가 저 새끼가 진짜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뭐야 아까 그 아니 어제 그 괴로웠던 오늘 죽였던 그 보스보다 더 짜증나는데 자꾸 밀어 진짜 저 녀석만 없으면 되겠는데 징그러워가지고 그냥 보면은 패드보다 인식은 빠른 것 같아 확실히 키마가 뭐야 어서오세요 그러는데 어서오세요 격하게 환영을 주는데 어서오세요 아따 돈 잘 모인다 아 아 아 와 진짜 미치겠네 이 죽을만한 곳이 아닌데 왜 자꾸 아니 죽을 곳이 아닌데 왜 자꾸 죽냐고 오 진짜 말 한마디도 안하고 한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히이 아 히이 자 희망이 익숙하지가 않네 하이마스 슈프트 써야 되는데 오른쪽 클립으로 써요 3키로처럼 3키로 패링이 편했던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때문이었네 너무 싫다 너무 싫어 막아도 떨어지고 때려도 떨어지고 키 설정 바꿔볼까 마우스 막기 가드 아 근데 특수공격이나 차지공격이 이거라서 바꿀 수가 없네 강타가 이거라서 바꿨다가 아 피가 또 깎이겠지 아 너무 많이 깎여 진짜 포샷 아까워 죽겠어 제발 보스방 가까운 곳에 별바락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겠지? 설마 여기서부터 가라는 소리는 아닐거야 그치? 그럴린 없겠지 그럼 나 게임 끌거야 그런식이면 나 게임 꺼버릴거야 진아 agencies 저 새끼를 진짜 어떻게 해야될까? 내가 진짜 저 새끼를 어떻게 해야될까? 와 뒤로 밀리는 것 때문에 벽 안쪽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게 안되네 왜 이상한 곳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 보스는 좀 쉽게 깨려는 건가? 근데 보스도 좀비 녀석일 것 같아서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웃긴 게 독이랑 화염이 벌써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야야야 죽어 죽어 야 죽어 죽어 야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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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세요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쟤를 죽이지 말고 가기도 애매하고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럴까? 나 지금 불쏘시개도 안 쓰는데 근데 여기 불쏘시개 좋을 것 같은데 이거면 편할 것 같기도 하다 이거 깰게요 이거 끼고 이거 끼면 아마 그냥 싸우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을지도 저 친구를 끌어오는 거니까 그냥 죽이는 건 상관없어 그쵸? 길만 비켜주면 돼 난 그거면 충분해 길만 비켜주면 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저 새끼들 저거 화면이 이상하게 돌아갔어 위를 봐 앞을 봐야지 어디를 보니 앞을 봐야지 어디를 보는 거니 이 새끼들이 진짜 장난하다 아 진짜 와 게임 크고 싶어 제가 일부러 안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마워요 일부러 안 막았다고 생각했다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니 그렇게 생각하다니 못 막아서 맞아있을 뿐이에요 패턴이 그냥 지가 창자 던지고 싶을 땐 계속 던졌다가 오른쪽 치고 싶을 땐 한 대만 쳤다가 갑자기 연속으로 3대 치거나 어 뭐 중간이 없어 아 이거 아 이거 죽어갔어야 했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어차피 어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어 거리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모르는데 아 얘는 끌려오지도 않네 무거워가지고 오 됐다 죽을뻔 했네 작은 애들은 되는데 쟤는 아예 끌리지도 않네 맞냐고 이거 네 맞아요 넘어가는거 뱀 찌르는걸로 끝이네 자 최대한 안쪽으로 간다 깨진곳이 왔을때 넘어갑시다 안쪽으로 간다 드디어 드디어 왔어 몇분만에 다시 온거야 아 아우씨 너 죽은척하지말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너 아까 나 죽였잖아 빨리 일어나 일어나 아니야 저 녀석은 아닌거 같은데 아 아 두 상자 뒤에 있네 두 상자 뒤에 있네 저기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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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만족해 아 정말 쉽지않아 게임 전력질주중 점프 두번? 뭐 점프가 있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이건 점프라는게 있어 잠깐만 이렇게 뛰라는거지 오케이 잠깐만 좀만 기다리자 아 아 점프에 약한데 나 아 점프에 약한데 아 점프에 약한데 큰일이네 오케이 펌 여기는 깨진데 없이 그냥 뛰어야되는거지 여기는 깨진데 없이 그냥 뛰어야되는거지 뭐 어 어 이런냈다 뭐야 밀어 뭐 이런것도 있네? 다 올라왔는데 무슨 보스랑 싸울만한 장소요 긴거 같죠? 느낌상? 잠깐만 근데 별바라기가 없어? 왜? 왜? 왜 없어? 올라와 단점이야 단점 배는 칼의 단점 띠르기는 훨씬 쉬운데 아니 여기 왜 별바라기가 없지? 말도 안돼 그래서 지금 밀어내기가 있는건가? 여기 다시 올라오라고? 어? 아니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그럴리가 없지 어차피 죽고나면 죽고나면 똑같은 어? 반대로 움직인다 아 올라간다 어? 저 안에는 뭐지? 아 일단 저기 보스랑 싸우는데 같으니까 무시하고 가볼까? 아 일단 가볼까 아 일단 가볼까 아니네 올라가는거 아니네 접히네 이거는 근데 어디에 쓰는거야? 왜 여기 점프하라는거야? 아닌데 방향 바꿔서 어디다 쓰라는거지? 방향 다시 안바끼네 아 나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저기 중간 보스라도 나올거같은 이 느낌 중간 보스라도 나올거같은 이 느낌 아하 맞구만 오 오 가드도 있어? 그렇다 이거지? 투척무기 이럴 때 투척무기 좀 써보자 이걸 해제하고 화염비에 화염비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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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 쏘쏘 어 이거 봐라 우와 거치 준다 우와 대박이네 살았으면 됐다 됐어 됐어 저 불 안쓰는 것 보단 낫지 어 뭐야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있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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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먹어야지 뭘까요 흐라트 보급상자 아 상점을 확장 가능? 상점에서 파는 물품이 증가하는건가? 오호 오호 개수 증가인가? 아 위치가 여기뿐이었나? 이 위엔 뭐지? 대피하라고 만들어놓은건가? 음 음 가자 어디로 가는걸까? 4800원 제발 별바라기에 보내줘 4800원이자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가? 태성 왔다 느낌 온다 못쓰다 근데 무슨 누구 목소리지? 누구세요? 어? 수녀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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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gosh du da 내 마음을 내게 저에게는 이 힘을 내게 계속해서 교진님 물건 마음대로 가져와도 되는거야? 하지만 이 물건이 다시 도와줄게 제발 내가 이리와 이리와 옛날로 치면 왕의 도장 갖고 오라는 소리 아니야? 근데 죽었을수도 있지 유주님 죽었을수도 있잖아 죽으면 유품이니까 뭐 일단 나 엄마석 내버려두고 일단 가서 올리고 오자 고급품 얻었으니까 상자표시가 호텔에 떠있거든요 누굴까? 일단 올리고 이게요 음... 300원 모자르네? 두 번 올려야겠다 지구력이랑 피는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이거 올리자 스테미너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줄은 몰랐다 정말 300원 정도 필요하니까요 100원짜리지? 100원짜리지? 이럴때 쓰는거지 아 20원이니까 나가서 한마리만 잡아오자 밖에 한마리 있잖아 돌아다니는 한마리 있던데 이 근처에 25정도 되겠지 아 여기 아이템이 있었잖아 문앞엔 바로 없나? 한마리 오 여기도 아이템 있네 들어올 때 그냥 막 들어와서 이런 생각 안해봤는데 뭐야 뭐야 한마리만 주세요 한마리 아 뭐야 막혀있어 막혀있어 어 여긴 어디지? 아 이쪽으로 올라왔지 참 진짜 여기 한마리도 없었나? 진짜 여기 한마리도 없었나? 이럴거면 그냥 거기 청사로 가가지고 잡는게 나았겠는데 개멀어 야 그냥 가자 개멀어 개위 한마리조차 없어 한마리도 없네 에이 여기 들어오면서 부터가 다 호텔이라 크라아트 호텔 와 호텔 진짜 잘 짓긴 했다 예뻐 예쁘게 생겼어 디자인은 예뻐 20원 주세요 20원 앞에 있는거 하나 잡자 그냥 거스름돈 없는게 제일 좋아 알죠 여러분 계산할때도 동전 안주는게 낫다니까 깔끔하게 금액 맞춰서 딱 내는게 편하잖아 가자 저기 호텔에 상자 모양이 떠있거든요 그러면은 호텔에서 뭐 하는건가 근데 야 꼬박침 맛있다 야 꼬박침 맛있다 플랜디나의 상점 가능 확장 가능 플랜디나가 누구지? 혼소매 혼소매 맛있어 얘 맛있다 뭐올리지? 무게좀 올릴까? 무게좀 올릴까? 무게 무게 혹시 모르니까 하나 올려놓자 무게를 올려놓자 아 아저씨인가? 아 맞네? 상점 상품 상품 추가 상점 상품 상점 상품 상점 상품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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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뭘 살 수 있죠? 페이블 충전 아 물약있네 상태이상 물약 월석도 살 수 있고 거 Ä ㅇ 음 자 짭다란거 판매는 하네 샤 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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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하자 하여 오늘 보스는 얼마만에 끝낼 것인가? 끝낼 순 있을 것인가? 보스 못 끝낼 것 같아 일단 이 무기로 들고 들어가자 이대로 갔다가 아! 부식이야 부식 부식 아까 불 떨어뜨렸을 때 확 타버렸잖아 이쪽에도 길이 있네 그러면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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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거? 어 뭐야뭐야 갑자기 화살이 아 깜짝이야 아 그런거 같은데요? 아 깜짝이야 혼자인가? 어 뭐 되게 많아 저건 뭐지? 저게 그.. 이.. 무식 주머니인가? 가면 떨어지나 보다 아 근데 얘는 아 이 위에 있는 애는 어떻게 잡으라고 이걸 아.. 귀찮은 장소에 먼저.. 이리 와 저쪽은 어떻게 가는거지? 갈 수 있나? 안되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여기 뭐하는 곳이죠? 바닥에 있는건 몬스터가 아니겠죠? 으으 징그러워 날 놀래킬려고 날 놀래킬려고 거기 숨어있었어? 다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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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어어 여건 뭐하는데지? 이것이 이성당이 세워지고 기억되는 이유다 순례자여 자비로운 천사를 찬양하라 뭐야 올라와 아 대담 보자 사다리 하나 있고 문이 하나 있어 잠깐만 문이 하나 있어 왼쪽은 뭐지? 왜 부식 걸렸어? 뭐야 올라가는 길 아니네? 어떻게 가지 저기? 계단도 없는데? 길이 따로 있나? 이쪽 길 맞나? 점프로 되려나? 배웠으니까 써먹어라 이건가? 그래 써먹어보자 음.. 점프 안되는데요? 점프 안되는데? 뭐지? 안되는데? 저쪽 문으로 나와야되나봐요 다른 길을 찾아야돼 다른 길을 찾아야돼 왼쪽의 길이.. 안 뚫려있었던거 같은데? 음.. 여기는 뚫려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 여깄다 배단 발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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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왜 미친 놈이야.. 아.. 칼을 갈아 놔야 되는데 칼을 갈아 놔야 되는데 아.. 아.. 저기까지 언제가 울까.. 여기 뭐야 여긴 어디야? 함정 함정 함정이야 여긴 저주 받았다 아 함정이야 함정 어 아까 안열리던 문쪽이다 어 뭐야 숏컷이었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갔다 가자 뭔데 숏컷이야 저기는 별로 필요없는 숏컷 같아 보이는데 떨어지면 올라오라는건가 그냥 아 맞다 나비있었지 빨간 불빛이면 나비 잠깐만 나비 잡으러가 그 안에서 나비를 어떻게 잡지 아이씨 오 잠깐만 상자도 있네 소리가 들려 소리가 나비부터 찾아야돼 아 우와 근데 아 와 이 어디있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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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없어졌어 아 뭐 뒤쪽에 있었잖아 아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열지 이거 어떻게 열어? 저 어떻게 먹으라고 저렇게 되어있는거야? 아 이렇게 먹어야되나? 앞에가 아니면 열수가 없잖아 아씨 됐다 리전칼리브 리전칼리브 아 중요한건 나비를 못먹었는데 나비 다시 나오려나? 아 뭐야 아 이걸 밟으면 나오는건가? 아 아 맞네 이 밑에 돌을 밟으면 저러는거네 나비를 다시 한번만 확인해야되니까 다시한번 갔다올게요 나비는 또 챙겨가야죠 보니까 시간내로 저 나비는 그 일반 나비랑 다르네 색깔이 좀 다르지 않았어요? 원래 빨간 나비인데 저거 핑크색 나비야? 좀 빨리 잡아야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이고 잘하atem 기회Хhn 액 액 액 액 액 액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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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 흫 됐다 흫 신화의 크랭크 오케이 좋은것없고 이제 이런게 파밍 열심히 해야 돼 나 이..이..이..이런게임 파밍 열심히 한거 진짜 처음인거 같은데 엘들링도 그렇게 파밍하기 싫어가지고 방송말고 방송 끄고 파밍할게요 맨날 그랬는데 아...이걸래 바보 바보 아니 그리고 끼는 것도 쉽지 않아 이 게임은 지나갑니다 아 이 이후로 얘는 지나가는건 좀 그렇네요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되나 어우 깜짝이야 아 얘네들 쫓아올거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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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있어 몬스터가 다 있어 저의 쉐어를 잡고 싶어 어? 뭐야 너 한 몫을 챙긴다니 동물 가죽 쓴 애들 다 의심스러운데 아 또 싸우는 애냐? 그런거 같은데 등에 매고 있는거 보니까 어 아까 어 니 자식 아까 여기 나 죽어서 이렇게 화면 뜰 때 나왔던 애 아니야? 너 뭐야 너 이름이 있네 얘는 얘는 상인이었어도 상인 같은데? 아 보물상 아 보물상 호텔 그래서 хоть 여기가야 나를 만날 수 있어 head 옛날이라잖아 아 근데 이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크라트 얘기 안 해주면 막 공장이잖아 막 거기 가 있으면 죽어있거나 그런거 아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알려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 거기 다시 가기 싫은데 아 나 그 사슴머리 봐야 되잖아 뭐야 길이 없잖아 그냥 단순히 얘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어 이 녀석 만나려고 그 사슴머리한테 쳐맞으면서 여기 온게 아니라고 이럴 수가 이건 좀 아닌데 싶은데 비켜 비켜 난 너랑 사슴머리 사걱 없다니까 뭐야 막다른길 길이 있어 길은 있어 어 일단 어쩌다보니 어 뭐야 대죽이 반이 왔네 반지어뒀다 반지어뒀 거지 잠깐만 잠깐만 이 장비는 무게는 높이지만 물리피해 감소율 굉장히 좋은데 아 큰일났네 여기서는 죽어서 돌아가면 되나 1500원쯤이야 이젠 미치겠네 1500원쯤이야 라고는 했지만 아 이쪽으로 가도 되는구나 아 이쪽으로 가도 되는구나 오 살았다 어 잘 갈 수 있겠지 살짝만 부식 걸려도 죽어 제발 살아돌아갈 시기 아 이제 이 앞에서 살아돌아서 못가 내가 몬스터를 안죽이고 가가지고 아 저거 밀면 되는데 저거 저거 밀면 되는데 길을 모르니 알 수가 있나 아니에요 더 가야돼요 더 가야돼 저기로 나가야 돼 저쪽인가 저쪽이다 아 근데 이거 피가 끼는 거 아니겠지 됐다 오케이 아 겨우 살았네 앞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뭐 하는 것일까 문은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리나 아 이쪽 문을 열어야 갈 수 있는 거네 일단 퀘스트는 했으니까 수녀님 수녀님 퀘스트 했어요 뭘 주실 건가요 오케이코 주셨네 여기가 이쪽이었고 길이 하나뿐인가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지 어디 뭐 숨어있는 장치라도 있나 길은 저가 하나뿐인 것 같죠 숏벗을 나도 만들고 싶은데 그럼 내가 여기서 길을 못 찾은 건데 길이 또 있나 여기 이거 말고 길이 또 있어 저긴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놨잖아 어 모르겠다 길을 모르겠어 여기까지 와서 길을 잃었는데 눈앞에 보스방을 두고 저 분명히 보스방인데 여기 별의 조각 있잖아 옆에 있잖아 별의 조각 넣는 데 있잖아 다 깨고 나면 저희가 열리는 건가 잠시만요 길을 좀 찾아보려고요 선생님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길이 여뿐인가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로 가는 거였네 드디어 찾았네 가는 길 험난하다 진짜 험난해 험난해 잠깐만 잠깐만 근데 여기 계속 달려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 왜 이렇게 멀어? 여기 보스방이랑 왜 이렇게 먼 거야? 아니겠지? 열 수 있겠지? 어 그렇지 열어야 돼 오케이 굿 피 좀 채우고 맛을 보러 갑시다 오스의 맛 무슨 맛인가 여긴 뭐가 나오려나 진짜 노래부터 극혐이다 카타리나 나올까봐 죽음 죽음의 무기 같은 거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아직도 생각나 마크솔의 그 무희녀석 아 아까 그 뱀 이상한 해골이야? 진혜야? 이거 뭐야 얼굴 경극할 것처럼 생겼어 반했나 아름다운 미모에 미모에 눈이 잘 안 보이는 건가 봐 가면이 벗겨졌어 플레이블 거미야? 거미 느낌인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토 나오네 진정한 스몰의 느낌이 나는 부식 데미지 아 기다려봐 됐어 화염되미지 들어갔다 아 아 아 아 오 사거리가 안보여 정치야 너무 커서 아 아 아 아 아 이거 잘 들어갔으면은 포션 쌓였는데 쌓염이 아깝네 아 아 근데 단검이잖아요 아 완전히 붙어서 싸우면 아 붙어서 싸워야되는데 약간 검으로 싸우는건 맞는것 같고 이거 한번 써볼게요 불데미지 나쁘지 않네 음 음 음 이거 이렇게 써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격력이 좀 느린데 괜찮으려나 이렇게 하면 포일 손잡이로 바꿔 볼까 아 너무 느린데 날이 너무 약해서 이건 화염되미지로 싸우는거라 단순히 아니야 아 이 하찮은 소리 이거 아마 개미 딜일거야 근데 중첩이 잘 되야될텐데 중첩이 잘 되야될텐데 아 그래도 그래도 이 친구는 약간 소울 느낌의 몬스터는 맞네 아우 아우 손이 안보여서 때리는지를 알 수가 있나 오른쪽 이쪽 손 때리는 반대쪽 손이 안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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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왼쪽 팔로 이게 웃긴게 왼쪽 팔로 이렇게 탁 내리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에 가려서 오른쪽 팔이 안 보여 이 친구는 뒤통수 때려야 되나 약간 엉덩이 따라가야 되는 애인가 어렵네 진짜 조그만한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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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해볼까 진짜 개미들일텐데 이걸로 하면 진짜 개미들인데 이거 해보자 해보지 뭐 빠르게 때릴 수 있으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얘 한번 부르고 패턴 좀 보자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싸워볼 만해 가자 친구야 조력자 여긴 너도 싸워볼 만할 것 같다 상호리 미쳤어 아 상호리 미쳤어 그 결과는 유퍼를 상호리 미쳤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로 약간 그런거같아 조개 조개살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 아 아 하필 아 하필 하필 질 넣을 수 있는 타이밍 아 등을 딱딱해서 잘 안 때려주는구나 얘 옆구리 때려야되네 어 죽는다 슬만한데 어 죽는다 슬만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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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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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좀 작기 쉽더라. 어쩐지. 그래 아까 본 그. 나 같은 녀석이 왜 저렇게 징그러운 녀석이 된다 했네. 어쩐지. 어쩐지 쉽더라. 얼굴이 없어.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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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ons 앞뒤로 얼굴이 있네 야 오히려 예공력 파는 게 낫겠네 앞뒤로 공격이 다르니까 전혀 앞에 있는 친구가 패턴을 아니까 저 친구 위주로 붙어다녀 뒤에 있는 애가 오히려 어려우려나 모르겠네 하..이건.. 화염이 좋은 거 맞는데 잠깐만 이것도 교체를 할게요 교체를 하고 어쩐지 1페이지 좀 쉽게 끝나더라 피크였는데 가자 아.. 아 그럴까? 호텔에.. 이거 끝나고 호텔 한번 가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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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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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full 아 와 우리는 졸업자를 지금 어그로우로 끄면 안 돼 안 돼 안 돼 졸업자 지금 어그로우로 끄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가 죽게 생겼네 졸업자는 죽으면 안 돼 일단 넘어갑시다 징그러워 아 나 피 없는데 미쳤네 아 포션 먹으려고 했는데 네 저 친구가 나 저 친구인가 확실히 졸업자 있는 게 훨씬 빠르긴 해 이거는 졸업자가 있는 게 낫겠다 얼굴이 두 개여가지고 근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러진 않네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불 너무 거리가 너무 짧아 살짝만 더 길어도 좋을 텐데 진짜 살짝만 아 이거 난이도 조절 없나 이거 뭐 초보용 이런 거 없나 이거 다 안이도 조절 없네 아 너 기다려 아 나 진짜 아 아 아 아 이거 좀 해 아 안해졌어 아니 거 사구리 진짜 어디까지 빠져야 안 맞는 거야? 저거 빠져 저거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아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이거 세 번이나 세 번이나 다 빗나갔어 너무 짧아 칼이 너무 짧아 어디까지 붙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칼이 너무 짧아서 웃기가 너무 어렵네 굽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거 다음이 뭐지? 내가 봤을 때 손잡이 긴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까지 다 보니까 긴 거는 안 나오고 잘 못 눌렀다 칼 날이 긴 거 말 아 퇴판을 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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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공속으로 투자하느냐 보단 이게 나을지도 아우 나도 맞아 이거 범위들이 너무 커 아이 단단한 궁뎅이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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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션 주게? 에로우 아우 아우 우리가 영국의 영국의 영국을 지켜보는 것이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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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아깝다 아깝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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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엄청 딜 넣어야 되는데 화염 데미지가 일반 칼보다 좋을지 모르겠어 화염도 좋긴 한데 매일 지금 칼 있잖아 그거랑 기소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아깝다 아이씨 엉덩이를 밀치기 캣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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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한 대만 때리면 되는걸 아 이걸 맞았어 아 피 아까워 아 너무 피 아까워 피 너무 아까워 I'm a one-wing yake only I can sense the presence of God oh I'm being it's time I'm be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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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깝다. 조금만 더 살아있었으면. 아까 1페이지 넘어갈 때 마지막에 피 깎인 게 좀 컸다. 엉덩이를 안 맞았어야 했는데. 그거 맞고 나서... 이제 나 언제 포션 5개 됐냐? 어 언제 다 어떻게 돼?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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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휴... 아 나 이거 괜히 쫀네 안 나? 그만 버텨줘 죽었다 죽을 수 없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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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ook at this wind it floats and comes to me 죽을 수 없는 것 같아 아우 미친놈 뭐야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뭔 패턴이야 이게 뭔 패턴이야 와 저건 무슨 패턴이니 아니 뭔가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뭔가 뭔가 이 뭐라고 해야되지 패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링이 안돼 저측 1페이지가 요하게 안된단 말이지 요하게 안된단 말이지 아 아 눌렀는데 왜 안되냐 우와 지직치 아니 지직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안돼 피 너무 많이 깎였다. 아 큰일 났다 졸업자 피가 너무 많이 깎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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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i. 체력바가 줄어드는게 잘 안보여서 뭐가 더 나아보이는지를 모르겠네 그건 알겠는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데미지 줄어드는게 있을거 아니에요 난 지금 보스 열심히 때리고 페리라느라 피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모르거든요 타이밍 어디가 줄이야 와... 타이밍 어떻게 맞힐 수 있는 거야 아잏 아잏 막내자 최고 연속 아.. 잔딩을 들이면서 퍼뜨린다 와시 와시 이런 의미인 하이링 진짜 왜 와 진짜 와시 아 무카츠가 엉덩이 진짜 와 진짜 이게 아 그래요 록이 들어가는거죠 그룹자 나나 그룹자 너무 없어 그룹자도 내가 안 때리면 안 때리네 아 그래 부르르 불 쓰자 불을 강화하자고? 불은 좀 여기저기 많이 쓸 것 같기는 해 이거 막 나눠서 올리기 너무 아까운데? 이것저것 많이 쓰긴 하지만 뭔가 쉽게 나오는 재료는 아닌 것 같으니 아! 저거 줍고 가야되는데 잠깐만 줍고 다시 와야겠다 이동하면 이거는 없네 아이고 오늘 줍고 와야 강화를 하죠 약간 특별한 특성 있는 건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팔도 쓸 타이밍이 안 나 저렇게 싸우다 보면 보통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이제 방패 가지고 패링한다고 하잖아요 다크 소울도 그렇고 방패로 패링하는데 뭐야 방패로 패링하는데 얘는 방패가 아니라 칼로 패링하니까 뭐 다크 소울이 익숙한 사람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방패 리전함 써도 기본적으로 칼로 패링하니까 방패로 막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께서히 10,000원 7,000원 심지어 1,000원 0,000원 얼마 올라가? 54 교육 이거 더 오로 올릴까 하나만 더 올릴까? 58 하나만 더 올려 오케이 이것도 3레벨짤 못써 그러면 이걸로 다시 싸워보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보자고 저 무늬는 무슨 뜻일까? 가끔씩 저렇게 뭔가 무늬가 나오던데 바른 색깔로 3개 남았다 가자 조력자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어 8 2 2 2 3 3 2 3 6 6 8 I won't.. I won't.. I won't.. 와 미친 딜 졸라 세네 와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쉽지 않아 바쁘지 않아 와 미친 딜 졸라 아우 야 잠깐만 선생님 엉덩이 보여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니 조력자가 나랑 같은 방향이 있어 아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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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아 아 아 원윙의 액, only I can sense the presence of God. 아멘 어 어 나이스 잘 잡았다 조력자 덕분에 이겼다 예이 잡았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여태까지 죽었던 보스들이? 웨어리즈 소울 우와 이게 뭐야 위장으로 넘어가는 중 아닌가 어 어 흠막 구겨 누구야 그리고 이제 스테이치 시작 헤이 제페토 맞네 제페토네 나왔네 제페토네 제페토 파도 마이 파도 마이 파도 헤이 땡큐 나이스 솔직히 조력자까지 이건 조력자 덕분에 이겼다 솔직히 아이템이요? 방금 받은 아이템이 이거 5000짜리 네 근데 보통 다크 소울도 죽고 나면은 보스 죽이면은 소울 주거든요 이렇게 지금 소울 받았잖아 4명 죽였다 4명 어? 왜 4명이지? 하나는 소울 안줬나? 하나 내가 썼나? 하나 썼나?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9000이네 나이스 9000이네 어? 음반 잠깐만요 음반 받아가자 음반 같은 경우는요 저작권 때문에 틀 수 없지만 제가 따로 인간성 그것 때문에 따로 한번 틀어놓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나도 보고 싶어가지고 인간성이 높아지면은 오른쪽 팔을 못쓰려나? 왼쪽 팔을 못쓰려나? 태실의 고백서 당신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과거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죄인입니다 제한테 괴물을 이전에는 누를 수 없었죠 유일하게 저를 구원하신 분 대주교님입니다 물론 그분 역시 불안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부하 권력은 성인조차 일그러뜨리더군요 하지만 최소한의 제가 저로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그렇게 그분이 성인이셨다고 믿습니다 얘 뭐야 당신 이제 두 번째 길을 열어주셨군요 괴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런가 봐 장밋빛 사랑 와 아니 이게 딱 그거네 이 교주가 살인자인 여성에게 이제 저 여성이 이제 제가 살인을 했어요 어떡하죠 회개했는데 되게 잘해준거야 저 여자는 이제 저 주교님을 신을 섬기면서 사랑하는게 아니라 찐으로 사랑했던거야 정말 좋아했던거지 남자로서 남자로서 좋아했던거 같은데 약간 섬기는 척 뭐 약간 이승기 노래도 보면 누나는 내 여자니까 그러잖아 누나 입장에서는 그냥 연하의 동생일 뿐인데 연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로 보는거지 지금 교주는 나의 것이야 교주님 최고 어? 저거 어디에 있지? 우물사냥꾼씨 어디있지? 만나러 가야지 울리기 전에 무기 팔면 무기 사려고 어디있을까요? 2층에 있나? 누나 이따 얘기해 어디있을까? 방에 있나? 아버지 방에 두 명 있던데 나랑 말하고 싶은 사람 아닌데? 베니니씨 옆에 있나? 베니니씨도 말하고 싶어 했는데 어디있는거야? 보물사냥꾼씨 왔다메 일단 말걸어 호텔 프로 넌 아니고? 일단 얘한테 말걸자 펠트캐스트 펠트캐스트 일단 구석기 하나도 왜냐면 여기 헛 엘고는 그들의 아그레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 디코더들은 웨이브에 있는 시그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엘고의 웨이브 레코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너는, 반드시,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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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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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인형의 왕이에요? 나... 막 엄청 뒤쳐진 편은 아니네? 다른 분들이 엄청 뒤쳐진 편은 아닌데... 이... 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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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 분석기... 보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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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약간 세범님 하는 거 잠깐 봤는데... 아까 그 내가 계속 떨어졌던 구간 있잖아요... 좀비랑 싸우고 밀려서 떨어졌던 구간 지나가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쉐리님인가? 하는 거 봤는데... 인형의 왕을 이렇게... 칼로 찌르면서 잡고 계셨어... 나 보자... 아... 인형을 처치하다 보면은 기록을 얻을 수 있을 거래... 이건 그냥... 봐보면 되는 건가 봐... 보물 사냥꾼 어딨지? 말 걸어달라고 그러더니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말을 걸지... 이렇게 안쪽에... 아... 안쪽에 있네... 안쪽에 있진 않을 것 같은데... 했더니 안쪽이... 세퍼드야 세퍼드 얼굴도... 아... 아... 뭐라... 교환해야 되나 본데... 세퍼드의 효과적은 멋진 지은 기술이 되겠니... 적일 수 없다고 할 건다... 에이 contrary 전 굴이 있는 적 궁극적인 지은 기술이 되겠니... 기술이 더 큰 기술이 되겠니... icle을 동시에 도청하시기 때문에 관격적으로 지킬 수 있겠어... 알고 있니... 이제 분의 시간을Cómo 기억할 수 있단 말이다... 여기成군으로 지킬 수 있단 말이다... 좋았다... 그걸로 교환할 수 있구나 아 이걸로 교환하던지 아뮬렛으로 교환하던지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네 이제 쇠옥님 쇠옥님이란다 쉐리님은 원래 게임 잘하시는 분 아닌가요? 원래도 게임 잘하시지 않으신 좀 평타 이상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치 이거 칠지도 아닌가요? 칠지도 역시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랄까봐 이런 검의 모양을 넣어놓다니 어? 이거 하면 그거야? 혹시 나 그거 될 수 있어? 그 뭐냐 킹스맨 될 수 있는 거야? 나 이걸로 킹스맨 될 수 있어? 이 우산 펼치기 이런 건 없나? 근데 가드시 피해율을 감소가 이게 진짜 좋다 아르크의 성검 배검이야 근데 이거 일격 찌르기 이건 찌르는 용인가봐 가드패이 이것도 기본 배는 거고 이것도 찌르기 좀 찌르기 높은 거 없나? 맨 배기 찌르기 배기 뭘 살까? 이거 뭐 하나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자 페이블 슬롯 개수에 비례 해하여 무기 공격력 증가 일정 확률로 펄스 전지 사용 시 개수 소모 안 돼 일정 확률이라는 게 진짜 너무 무궁무진한 이런 랜덤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예 그냥 안 될 수도 있다 몇 퍼센트인지 전혀 안 나와 있으니 일정 확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지를 모르니까 퍼펙트 가드 성공 시 잠시 동안 무기 공격으로 입는 피해증가 왕을 위한 불꽃 에르구가 누구 거지? 아멜렛보단 칼날이 좋으려나? 뭔가 아멜렛 같은 경우는 이런 이건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건 좀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이거랑 겹쳐 왕을 위한 불꽃 에르구를 또 얻을 순 없잖아 이게 보스 죽여야지 나오는 건데 왕을 또 만들 순 없잖아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분리가 안 되는 애들 아니지 않을까? 분리될 것 같은데 보세요 분리되네 손잡이 따로 있는 거 보면 분리될... 분리불가라 써져 있다고? 아 그러네 아 분리불가네 개검 단검 단검 개검 개검 둔기면 양손무기인데 이거 좋아보이는데 대검이라... 아 대검이라 좀 그런데 이거 날만 좀 좋아보이는데 140 80 129 115 140이면 지금 내꺼 3강한 거랑 비슷하게 120인가 그럴 거거든 대검은 원래 쎄야 되는데 이건 대검은 왜 이렇게 약하지? 19 이게 161인데 오케이 잠깐만 내꺼 장비 보자 아물렛을 사자 분리불가멸 일단 이거 하나 사고 무기 중에 하나 사자 이거 셋 중에 하나 삽시다 이게 아까 조력자가 쓰던 거거든? 이거 아까 조력자가 쓰던 거야 일단 대검은 안 쓰니까 단검 효과가 없으면은 별로 필요가 없어서 힘을 모아 전방 찌르기 일시적으로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다 가드 성공 짓고 패기브라 아치를 사용하여 추가 공격을 발동할 수 있다 기술 A 나쁘지 않은데? 기술 A는 참기 힘든데? 이거 두 개 살까? 이거 두 개 살까? 이거랑 이거? 아 이거랑 천사랑 이거 천사랑 이거 사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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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스 잡았으면 오스에 맞는 오스를 입어야지 아예 무기를 들어야지 분리불가지만 한번 써보자 아니죠 이게 싸워 봐야 하는 거니까 조금 느리긴 해도 한방이네 얘도 다시 잠깐만 스테미너 사용이 오오오 오오오 모션 봐라 잠깐만 이거 말고 다른 무기 써보자 우산 오 펼쳐진다 아 거봐 킹스맨 될 수 있다니까 킹스맨이야 킹스맨 옷도 맞춰 입어야겠다 이거 옷도 맞춰 입어야지 이게 킹스맨같이 되네 이게 낫네 우산 든 사나이 근데 데미지가 영 별로일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싸워보자 일단 업글 좀 하고 아 누나 누나 아이고 아이고 누나누나 데미지가 저기 뜨는 걸로 딱 아 아 누나 누나 아이고 아이고 누나누나 데미지가 저기 뜨는 걸로 아 인형이 되는 병이 아닌가 다음이 말룸지구리가 없다 말룸지구라는 데를 가야되나 반하지 마세요 아 아 강해졌다고 아 벌써 그런 말을 누나 좀 크게 얘기해주면 안될까 너무 속삭이면서 얘기해 이전함 능력 물리공격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지? 복력이랑 기술? 바뀌는게 없는데 그 그 무기에 있는 그 동력 기술이 올라간다는 거잖아 거기에 써져있잖아 어 등급인 것 같은데 기술이라는게 그 페이블 아츠나 방타 느낌인거고 동력이 그건가 페이블 아츠 채우는 에너지를 말하는건가 아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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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인데요 음 음 음 무게는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공력을 올리고 무게를 나중 오케이 누나 난 강해졌어 일단 데미지 보러 가자 확인하기에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무기 확인은 여기서 합시다 동력이 스태미나보다는 내가 느끼기에는 페이브라츠 게이지 있잖아요 여기 하늘색 게이지 얘기하는 것 같고 채우는 거 그다음에 기술은 중간중간 제가 엄청 크게 터뜨릴 때 있잖아요 그때 관련해서 힘이나 에너지 그런 건가 봐요 강타 뭐 그런 거인데 기본 찌르기랑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건 훨씬 세겠지 확실히 대검이라 대검 느낌이 좀 더 가깝네 이거는 아 나 뒤통수 찌르고 싶었는데 아 이거 좀 세긴 한데 묘하다 나중에 한번 써봐야지 아 좀 돈 아까운 거 같기도 하고 돈 아까운 거 같기도 하고 조합이 안 되니까 무기를 사는 건 손해 같은데 신기해서 산 건데 우산은 좀 써볼만 한데 능력치가 붙어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보스 죽이고 나서 얻는 거 치고는 무기가 너무 허접한데 나도 속성무기 팔 줄 알았어 이건 좀 무기가 좀 허접하네 어차피 비싼 거긴 하지만 최대 5,000원짜리긴 해 5,000원이야 뭐 담업들 잡으면 되는 거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깔끔하게 할 거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음 보스를 가는 게 맞지